열심히 하는거지?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! 저는 건축공학과 전공인데 사실 졸업을 안하고 저는 아직 휴학생 상태에요 너가 휴학이요? 휴학상태야 재정 아니고? 넌 진지하게 하는거야 그쵸 저희 학점을 보면 그정도 되죠 그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스토리가잖아 건축공학 아버지 아버지의 뜻때문에 갔죠 집안의 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안 보여? 근데 건축공학과 과제를 잘했어 재치? 아니 아니 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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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쉬어 소통 많이 해주세요 아 진짜 우리가 그나마 소통하려고 실시간 재치하는데 맞아요 형은 여기 보고있어 난 여기 보고있어 오피니언 구독한 이유가 제 남친이 외모는 용도님 닮았는데 성도님 닮았는데 퍼ング 욕님 닮 Government 욕님 보며 그래도